스텔라 룸엔 XLM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합니다. 스텔라 네트워크에서는 XLM 토큰을 사용하여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미국 최대 금융권 블랙락에서도 자산을 분할하여 크고 작은 금액 거래에도 사용 가능하게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려 합니다. 또한 스텔라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계정에서 일정량의 룸엔을 보유해야 하며 XLM은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굴 비용이 들지 않아서 환경 친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 문제 때문에 리플 쪽에서 소송 중이지만 곧 해결될 거라 봅니다. 이번 리플 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리플이 오르면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리플과 맥락이 같은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비엠과 협업하여 리플과는 다른 행보로 갈 것 같았지만 2023년 현재 아이비엠과의 소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을 보면 참담할 뿐입니다. XLM은 리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수익면에서 투자자들 입장은 처참합니다. 최근 스텔라 측에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해당 네트워크가 결합성, 포용성, 안정성 및 로드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3, 2030년 이후에는 최소 지금 가격에 입에서 5배 이상의 가격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번 발표는 스테이블 코인보다 못한 예측이라 실망감을 더욱 감출 수 없는데요. 제드맥 켈럽은 그간 보유하고 있던 리플, 보유 물량을 매도 처리하여 개발 여건도 충분한데 개발은 전무하고 결국 진성 유저들만 들고 있지 않나 많이 걱정입니다. 리플이 상승해야 그때 따라 오를지 폭망할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하자면 아직 펌핑 없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대 저버리지 마시고 버티시고 대형 펌핑 시기를 잘 타서 꼭 성투하세요. 1000배 이상 수익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